안녕하세요 무붕입니다 아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워그래나 판매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양에는 한참 신화를 올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늦깎이로 꽃들의 피는 아이들을 몇 점 뽑아 가지고 좋은 아이들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이름이 빠져 가지고 이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저거는 꽃이 피곤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색상 분류를 해 가지고 피곤하면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록이 있어 가지고 항상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아이들은 피곤하면은 판매를 하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오늘 판매 영상 잘 보시고 예쁜 꽃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양에는 이렇게 건재하게 남아 있습니다 카메라가 아마 잠시 역광이 되어 가지고 조금 그럴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판매 영상에서 뜨는 아이들은 그 판매 거기에 보면은 에이프 용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고글 사진을 지난해에 피했던 아이들을 복사를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아이고 우리 여기 몬스터라가 제 키를 넘어 갈라 그럽니다 부양에는 이렇습니다 밀림이 정글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판매 영상을 에프 용지에 거기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해 꽃 피했던 아이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사진상으로 아마 꽃이 나갈 거에요 그 차질 없으시길 바라고 지난해 12월달에 우리 워크라는 수입해 왔던 것들 브라질에서 수입해 왔던 것들 이제 깨어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반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것들은 100%는 거의 다 죽였을 겁니다 저희들이 순화를 모든 것은 순화를 시키고 난 후에 구매하세요 지금 한간에 안 있습니까 그냥 바로 수입해서 바로 판매하는데 그렇게 하면 구매자들이 구매자들이 다 그 리스크를 다 떠안습니다 조금 기다리셨다가 가을에 안 그러면은 순화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개 빨리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도 조금 위험한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된 것도 위험한데 조금 더 이제 올해 이제 순화가 끝이 나면 올해는 이제 저희들이 신화를 받고 이제 얘네들이 발부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가을에 이제 저희들이 판매 저희들이 부양에 이렇게 많은데 저희들이 판매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태에서 가지고 가는 것들은 거의 죽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가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거의 신화 순화가 다 끝난 상태에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8월 달 9월 달 이후부터 아니겠습니까 구매하시면은 최고로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금 아니시면 저희들이 부양에서 더 튼튼하게 길러가지고 길러가지고 고객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걸 보시면은 A4 용기에 담았습니다 A4 용기에 담았기 때문에 담았기 때문에 사진이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상하고 꽃하고는 나중에 또 실물이 다르기 때문에 1번입니다 1번은 여기에 보시면은 신화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신화가 지금 6개 5, 6개 6개 나올 거예요 신화가 5개 정도 나올 건데 가지고 가셔가지고 만약에 이분들은 하셔가지고 물을 많이 주시면은 또 망가뜨리기 때문에 신화가 클 때까지 아니겠습니까 거의 10일에 한 번씩만 물을 주세요 10일에 한 번이나 15일에 한 번씩만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럽니다 요거는 우리가 저희들이 계산을 냈습니다 이래가지고 내발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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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있습니다 발부 네 개를 잘랐을 때 계산을 해가지고 20만원 계산해 가지고 다섯 개 신화가 다섯 개 나와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전진을 자르면은 우리가 곱하기 10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 가격을 부쳤습니다 다섯 개를 해가지고 다섯 개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도 대두룩이면 이런 대주를 우리가 부양해서 이렇게 크게 길렀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크게 길렀는데 되도록이면 자르지 마세요. 자르면은 3,4년간 꽃이 안핍니다. 안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대주를 그냥 그대로 안쓰니까? 그대로 쭉 이어가시는게 최고로 좋습니다. 1번 셀룰레아 스톤필드하고 싱크앤테나리오 가격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꽃이 피었던 사진이에요. 사진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보시면 될거에요. 참조하고 여기에 이제 뭔가는 사토시 사토시 몇번이에요? 가격이 사토시 100배 에스티남바 184번입니다. 184번이기 때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번 2번은 30만원 지금 현재 꽃대가 붙어 있습니다. 밟수는 한밟, 두밟, 세밟, 네밟, 다섯, 여섯, 일곱개, 일곱개 밟수는 진행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플라메아 1일란에 플라메아 조르다 하고 아십니까? 그죠? 이거 해결되면은 플라메아 색상이 탁 되는거죠. 플라메아는 완전히 이게 딥이나처럼 그렇게는 들지는 않습니다. 7발부에 가격 30만원 꽃대 지금 가서 바로 보실 수 있을거에요. 이렇게 피는 이렇게 되는데 플라메아가 진하게 들지는 않을거에요. 이렇게 우리가 부양에서 피해봤습니다. 그리고 3번, 3번 페롤라 세미알바 입니다. 일명 세미알바라는 페롤라. 지금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세미알바 이런 아이들도 대두령에 신화가 나올 때는 물을 안주고 신화가 다 크고 난 다음에 물을 주셔야 되요. 그렇게 해야지 물을 주면은 성장을 딱 멈춰버립니다. 요게 세미알바는 꽃은 이렇게 피는 거에요. 요게 이제 페롤라에 있으면 전형적으로 하십니까? 세미알바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데 색상이 들면은 안돼요. 세미알바가 아니고 페롤라에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 워크리아나도 마찬가지고 또 그 어딥니까? 워크리아나도 마찬가지고 그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이게 색상이 들면은 하얀다 색상이 들면은 그건 세미알바가 아니에요. 세미알바는 조금 완전히 순백색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요. 세미알바고 요 지금 이게 페롤라 세미알바인데 페롤라라는 것은 약간 색상이 살짝 들어갑니다. 이게 끝에서 요기에 끝에 약간 들면 우리나라에 알려졌던 세미알바에요. 이게 페롤라. 그죠? 가격은 3번 가격은 18만원입니다. 4번 셀룰레아 스톤필드하고 T4 싱크엔테나리오 가격이 40만원 요것도 사토시 SD남바. 그죠? 요게 사토시 본나비를 따라갑니다. 본나비를 따라 SD84번 요기에서 우리가 얼마전에 아니었습니까? 부양에서 선별 개최 아니었습니까? 부양 컬렉션을 건졌습니다. 건졌기 때문에 아무쪼록 아니었습니까? 잘 한번 해보세요. 요거 꽃은 요렇게 핍니다. 예쁘죠? 그죠? 셀룰레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꽃이 물방울처럼 아니었습니까? 요 페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방울처럼 그렇게 보여요. 진짜 이래가고 어떤 우리가 저희들은 요거는 저희들이 딱 하면은 두 개 정도는 아니었습니까? 전진이 두 개에요. 보시면은 요기에 하나 반듯하게 나고 요기에 지금 하나 나고 있고 이러면 올해 예쁜 꽃들이 피게 될 겁니다. 싱크엔테나리오 스톤필드 40만원 4번이 40만원입니다. 5번이 티포 마르키오 실베이라 하고 티포 소노 대 오토노 가격 30만원입니다. 5번 가격은 30만원입니다. 요 아이들도 이게 사토시아 전형적인 아니었습니까? 이게 나비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부양 나비를 하고 두 개를 가지고 갑니다. 요기에 지금 꽃이 두 송이 물을 씁니다. 요거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요즘은 저희들이 물을 주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워크라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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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속에서 간혹 아니었습니까? 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꽃이 진한 색으로 핍니다. 진한 색으로 누브라에 가깝게 많이 씁니다. 티포인데 이렇게 피는 거에요. 그게 티포 마키오 실베이라 하고 티포 소노 대 오토노 하고 아니었습니까? 요거 해 가지고 가격 5번은 가격이 30만원입니다. 6번 베를라 아모에나 그죠? 샌프란신스 자연계체입니다. 자연계체에서 이게 보통 알베센스 아모에나 색깔이 조금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필거에요. 이렇게 꽃이 굉장히 예쁘게 핍니다. 이 아이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꽃이 12월달까지 12월달까지 물을 주고 나서 물을 주고 나서 뭔가 있습니까? 그죠? 신하던 뭔가 있습니까? 발버가 완성행성이 되고 나서는 아예 물 자체를 안 주면 저렇게 꽃이 예쁜 꽃들을 밀고 나옵니다. 물을 주면 꽃지는 거의 안되고 넘어가 버립니다. 베를라 아모에나 그 샌프란신스 자연계체입니다. 이거는 야생에서 이렇게 베네가 왕건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아이들은 덩치가 그렇게 커지는 않습니다. 꽃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아모에나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꽃은 굉장히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번 가격은 30만원입니다. 꽃 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7번 신쿠인 테나리오 페를라 피코띠 마나리 피코띠 아니겠습니까? 이 개체인데 전형적으로 꽃을 피해 보니까 신쿠인 테나리오를 닮았습니다. 지금 바깥에 여기 신화 보이시죠? 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버수는 한발부 두발부 세발부 네발부 네발부에서 신화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꽃을 피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신쿠인 테나리오 신쿠인 테나리오 신쿠인 테나리오 페를라 피코띠 마나리 피코띠 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피코띠 마나리오는 거의 닮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쁜 꽃은 후육이 굉장히 두꺼워 가지고 이 꽃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기 때문에 정말 좋은 꽃입니다. 그리고 8번 8번은 이게 꽃대를 달고 있고 꽃대를 달고 있고 잎 속에서 내놓은 꽃대를 달고 있고 신화가 또 건강하게 한 게 또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내년에 대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가격을 부양보다 더 싼 게 없습니다. 싼 데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 부양에 이런 명품이 명품 단위나 있습니까? 대만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 꽃이 필지 안 필지 그것도 모르는 조그마한 유무도 하나의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15만원씩 18만원씩 안그러면 그 꽃도 꽃이 금정지지 않은 꽃다 아니겠습니까? 20만원 25만원씩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여기들은 저희들은 이렇게 꽃들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다 해 가지고 이렇게 팔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꽃은 실수가 없습니다. 꽃은 실수가 없고 이것도 보시면은 밟을 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갠데 열 밟을 아니겠습니까? 전진 두 개를 갈라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얼마나 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사실상 세 밟을 잘라 가지고 15만원 팔고 또 15만원 팔고 그래도 3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또 저희들이 뒤에 백을 가지고 또 안 쓰면 1년연만 가지고 얼마든지 안 쓰면 또 상품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안 쓰면 그죠? 뭐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이 가격이 굉장히 안 쓰면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뭐 지키는 이때입니다. 요 우리 전시에 목부에 꽃이 피었던 아이 아니습니까? 그거는 모종이에요. 티뽀 아반도너 하고 티뽀 사탕수수프 하고 그것도 예쁘죠? 그죠? 8번은 가격이 40만원입니다. 9번 프린셉스 빅 이라는 것은 프린셉스 빅 디비 캐스터라는 것은 40만원이에요. 9번은 40만원입니다. 이것도 꽃이 달고 있고 여기에 요거는 지금 요것도 꽃이 달고 나올거에요. 요거는 요것도 지금 두종이 학쟁이에요. 학쟁이고 학쟁인데 와 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높네 요거는 전진이 3개에요. 전진이 3개에요. 꽃대 3군데 달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저희들이 부양 사토시나베 다 달고 갑니다. 131번 그죠? 달고 가고 여기에도 전형적인 사토시나베 그거를 갈고 갑니다. 이게 명포만 있습니까? 고고 상포를 다 달고 가는 거예요. 고기에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3군데 다 있습니까? 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세스 빅이라는거 굉장히 꽃이 큽니다. 크고 여기에 반듯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피고 프린세스 빅 그 제이디 캐스트로라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게 이거는 프린세스라는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기 요거는 다른 워크라너들처럼 이래가지고 매년 잎 속에서 꽃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게 워크라너가 아니고 이거는 자연 속에서 이런 잎 속에서 나온다고 프린세스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크라너들이 아니고 뭐 이런게 아니고 그죠? 굉장히 유명한게 꽃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10번 티포 다이안 윈젤 가격 50만원입니다. 티포 요게 현재 꽃 달고 있습니다. 두 송이 달고 있고 뒤에 또 하나 신화를 또 붙었습니다. 신화를 붙었고 밟을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꽃에까지 여섯 밟입니다. 여섯 밟에 밟을 하나에 거의 10만원 꼴인데 꽃 달고 있습니다. 달고 있고 다이안 윈젤 꽃은 진짜 이게 브라질 개체예요. 요는 브라질 개체를 가지고 여기에 다이안 윈젤이라고 우리가 노빌리어도 다이안 윈젤이 있고 다이안 윈젤이 있고 다이안 윈젤이 있고 그런 그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꽃 수직가가 수직가 자기 자제분들 이름을 붙인거에요 처음에 최초에 발견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요 꽃도 부양 카페에 보면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깊지게 올려놨습니다. 요도 올해 처음 꽃을 피고 이래서 저희들은 판매 영상 10번은 다이안 윈젤이 50만원이에요 요 꽃 때 아주 꽃 좋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워크란에 교배종 그죠 요게 발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분에 심어져 가지고 여기 교배종이라 가지고 가격이 4만원입니다. 4만원 그죠 11번 12번은 워크란에 교배종 이게 워크란에 워크란에 꽃이 굉장히 깔끔하게 예쁘게 피는거에요. 요거는 6만원이에요. 12번은 교배종 6만원입니다. 요거 보세요. 꽃 예쁘죠. 13번 워크란에 교배종인데 앞에 꽃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꽃은 앞에 보다는 조금 빠집니다. 빠져서 5만원 꽃이 두송이 붙어있습니다. 이 점하고 우리 부양의 한번 봐보세요. 부양의 미래들이에요. 이게 이게 이 정도 컸습니다. 커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부양 남명품들이 판매 시편이 될거에요. 되기 때문에 올 가을 부터 하던지 저렴한 값으로 판매를 한번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부양의 첫 이래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매일 제가 생각하는데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일 이래가지고 2,300개씩 아마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다시 이래가지고 보여주면서 영상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셀룰레아 설턴필더 신고인 테나리오 이래가지고 했는데 발부수는 아니습니까? 한 20개 훨씬 넘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세진 않았는데 가격이 100만원이에요. 이런 꽃이 핍니다. 1번 2번 2번 꽃대가 보이고 아니겠습니까? 발부수는 7개 해가지고 플라미아 이클라네 하고 플라미아 조르다나 30만원 가격이에요. 효과집입니다. 3번 페룰라 우리 일명이 세미알바라는건데 이것도 발부가 5발부에요. 지금 신하대 움직이는데 요렇게 집히는거에요. 그죠? 세미알바에요. 세미알바 4번 셀룰레아 스턴필더 이거는 제가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독자님 한분 이래가지고 소장하시라고 이래가지고 큰 맘 먹고 제가 분주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도 아니습니까? 요거는 가격이 더 받을 수 있는데 가격을 낮춰가지고 지금 모든 아이들이 사듯이 본 나벨이 따라갑니다. 본 나벨이 세미알바는 따라가진 안하고 부양 나벨은 따라갈겁니다. 따라가고 나벨이 없는거는 어쩔 수 없이 아니겠습니까? 나벨을 구하고 4번 셀룰레아 스턴필드가 40만원 요것도 밟으수는 한 10밟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하고 11개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꽃 예쁩니다. 요것도 요아이가 얼마전에 부양 컬렉션 아니습니까? 그거 선별했던 아인데 요아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꽃이 피지 않았던 미개척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승부를 걸러볼 만합니다. 5번 마키오실베이라 티포소노데 오토노 가격 30만원 이요. 30만원인데 현재 여기 꽃이 있습니다. 꽃이 두송이 달고 있습니다. 두송이 잎 속에 달고 있는데 요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겠습니까? 간호가 있습니까? 그 봄에 물을 주기시고 꽃이 들어 올라다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잎 속에서 꽃이 달고 납니다. 꽃은 이런 식으로 진한 색으로 핍니다. 5번은 가격 30만원 6번 페를라 아모에나 샘프란시스 자연계체 30만원 여기에 보시면 꽃 달고 있습니다. 요 꽃은 아래 요렇게 꽃은 7번 7번 신쿠인 테나리오 하고 페를라 피꼬티 마나리의 피꼬티 피꼬티 요 아이가 신화 전진 밟을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화까지 여섯 개 됩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지난해 꽃을 피했던 요 개체예요. 요 개체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마나리의 피꼬티는 피꼬티는 닮지는 않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신쿠인 테나리오를 닮아 가지고 꽃이 반듯하게 예뻤습니다. 예뻤기 때문에 소장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7번은 가격 35만원 8번 아반도노 하고 티포 사톡스 슈퍼 가격 40만원 요 아이들은 현재 꽃 두 송이 달고 있고 요 하나는 꽃은 없습니다. 요 아이들은 잎 속에서 꽃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양의 목부에 나무에 부작되어 가지고 꽃이 굉장히 선별되어 가지고 들어갔던 티포 아반도노 수프 하고 사톡스 수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 개체되어 있는데 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SD 여기에 잘 보시는 것 되면 A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사토시만에 되어 가지고 배양능법에 꽃들 정폭을 시킨다는 그는 그걸 해 가지고 꽃들 A를 따로 관리했던 부분이에요. 아직도 요 저희들도 꽃들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요 사후 가지고 확인은 안 했기 때문에 요것도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게 노토처럼 그게 될 수가 있는 아이 8번은 가격 40만원입니다. 9번도 프린세스 빅 이라는 거 프린세스 빅 프린세스 그 JD캐스터로 40만원 ST 넘버 131번이에요. 요거 사토시나벨 본 나벨을 달고 갑니다. 요거는 3개 이제 여기 하나 나오고 요쪽에 시나 나오고 있죠. 여기에 시나 나오고 있고 요 뒤에 보면 시나 나오는데 여기 꽃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만져보니 꽃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올해 이게 가지고 가시면 대박입니다. 대박이라 가지고 꽃 하여튼 여기에 지금 방송 촬영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촬영 중에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안 있습니까? 가져가실지 모르니까 커피 먹는 동안 빨리 마세요. 요게 프린세스 빅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이 예쁘죠. 요거는 3군데서 3군데서 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프린세스 빅 어 프린세스 그 제이디 캐스터로 40만원 어 10번 티포 다이안윤젤 가격 50만원입니다. 요게 꽃 지금 두송이 달고 있고 뒤에 이게 보면은 하나 더 전진 새끼를 쳤습니다. 요게 전진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전진이 하나 더 붙었죠. 전진이 더 붙고 요 해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금방 요것도 하십니까? 뭐 쫄쫄쫄쫄쫄쫄 뿌려 나겠죠. 그죠? 꽃이 정말 예쁩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브라질에 지민 자제분 이름이랍니다. 이렇게 다이안윤젤이 음 꽃 뭐 요게 아래 보여 드릴까요? 요렇게 예쁩니다. 그죠? 11번 워크레너 교배종 가격이 4만원입니다. 분해 심은제 가지고 매년 꽃이 피고 있습니다. 매년 매번 나올 때마다 꽃이 아주 잘 피는게 제 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워크레너 교배종 6만원이에요. 요거는 꽃이 워크레너 저는 반듯하게 진짜 정말로 손색할 수 없는 그런 꽃이 피는거에요. 그래서 가격 6만원 12번이 6만원 13번은 꽃이 2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2종이 들어가 있고 교배종 워크레너 교배종이에요. 요거는 가격 5만원입니다. 이후 이후 요 방송을 보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안되는거에요. 여기에 문자를 남기시면 무효입니다. 무효고 010-3661-6962 그쪽으로 문자 주셔서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양의 앞으로 미래입니다. 미래고 쭉 쳐다보면 요번에 저희들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에 워크레너 하고 있을 수 우리 국내에서 일본에서도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브라질의 모주들만 저희들이 다 구매를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올해 선보일 작정이에요. 지금 순화 과정입니다. 순화 과정이라 가지고 아마 가을에 전시회 때 아니었습니까 이게 예쁜 꽃들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부양을 부양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분발해서 대한민국 최고 나뉘이 되도록 화이팅을 거듭 외쳐 보겠습니다. 판매봉상 지금까지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심 맛있게 드세요.